아이고 용숭이 여사님 이게 뭡니까? 칩이에요 칩! 칩! 아이고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? 이거 100년짜리 100년짜리 칩? 네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? 아 제가 땅을 샀는데요 땅을 사서? 네 그 땅 밑에 숨어 있었어요 아 땅을 개관하다가? 네 땅 개관하다가 이 금강을 발굴했구나 네 묵은 땅에 이야 이 100년 된 칩 이거 약국 안 들어가고 네 완전히 꼭대기 완전 자연산 백... 이 굵기가 엄청 굵은 거네 자른 거 보니까 저 칩 굵기를 아 시덕다 칩 물어오기 네 칩! 칩 물어오기 칩 물어오기 자 칩! 자 핫찌! 갖고 와야지 핫찌! 핫찌야 갖고와! 갖고와! 자 갖고와! 갖고와! 주세요! 주세요! 자 핫찌 한 번 더! 한 번 더! 자! 자 핫찌! 갖고와! 핫찌야 갖고와! 갖고와! 아이고 잘했어! 아이고 잘했어! 잘했어요! 백년 된 칙이라 작두로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! 이 칙은 어디에 좋나요? 아 칙이요! 이장주게도 좋고요! 피도 맑게 하고요! 내가 알기로는 어떻게 어떤 누가 여성호르몬에 너무 좋대요! 여성호르몬에? 네! 여성들에게 참 좋은 재료네요 그러면! 응! 이 칙 좋은 건 만민이 알아요! 그렇구나! 칙 좋은 건 뭐 상식이죠? 네! 다 알아요! 다 알아요! 이걸 시원회동산에서 아침마다 끓여서 환우분들에게 다려주고 있다는 거죠? 네! 당연히! 인상에 Sepulé 일장임들이세요! 지금이 애매님! 세장에! 베이징! 두개를 깨끗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